등갈비 8작을 뜯어버렸더니 운동을 좀 하고 가야겠죠? 너무 늦게 해서 마늘 하나를 씹으면 속이 예리네 이렇게 조금씩 아는 것 같았을까요? 네! 근데 이렇게 좀 더 움직이는 것 같았을까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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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아 속아프다 생만한 애는 좀 힘들죠 후 음 음 잠시만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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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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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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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 그러면... 뽑아놨네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